4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서울에서 캘리포니아로 비행기를 타고 온 한 한국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비행전에 200, 개의 가방을 나눠주었습니다. 각각에는 귀마개, 과자 및 다음 내용이 적힌 메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후 4개월 된 준우입니다. 오늘 이모님을 만나러 엄마, 할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첫 비행이라 조금 떨리고 두렵습니다. 울 수도 있고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약속은 못하더라도 침착하게 노력할게. 어쨌든 엄마가 작은 가방을 준비해 주셨어. 사탕과 귀마개가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시끄러워지면 이용해 주세요. 여행을 즐겨 보세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걱정은 헛수고였지만 준우는 가장 모범적인 승객처럼 행동했다. 아기는 10시간 내내 잠을 잤다. 아멘